자 참가보로 1번입니다. 자 이분은 바렉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. 남자분이십니다. 자 강성웅씨가 1번으로 나옵니다. 여러분 두 배로 크게 박수 한 번 쳐주셔야 됩니다. 남자분이십니다. 나는 굳이 이제 지난 자랑 정신에서 기모라도 바래가 시끄러워니 금산 굴고 지나시겄던 거친 손목으로 불타 몰아주는 갈매기란에 달아진 어머니 이제는 더욱더욱 그리움 젖어 걸어가는 남자분이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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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머니 어린이들 어린이들 이 사람아 바람으로 나를 고지게 이제 지방자라 정신에서 기도하러 뒤돌아보고 말해봐신 것 너너리 금산 불꽃 자식같은 그친 손꼽을 타 울어주는 갈매기 나네 한가신 어머니 이제는 터벅 터벅 그리움 젖어 그 안에 남의 발의 길 이제는 터벅 터벅 그리움 젖어 그 안에 남의 발의 길 어머니 터벅 터벅 그 안에 남의 발의 길